안녕하세요 김영화 입니다. 오늘 또 우리집에 예쁜 노랑가지발 선인장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노랑가지발 선인장은요. 제가 2월달에 우리 유튜브에 해옥채널님 있죠. 해옥채널님한테서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 이렇게 된 한마디를 제가 얻었어요. 나눔 받았거든요.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. 근데 우리집 와서 지금 하나 둘 셋이 새마디시 자라니까 이게 다 새마디시 자라니깐 어마어마하게 자랐죠. 다 새로 자란거거든요. 2월달부터 이렇게 자라갖고 예쁘게 이렇게 꽃망울 맺어서 꽃을 피웠답니다. 보세요. 칼라가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. 칼라가 정말 예쁘죠. 네 이렇게 칼라가 예쁘답니다. 이거는요. 네네 지금 화원에서 노랑가지발 선인장 많이들 판매했잖아요. 근데 이거는 화원에서 사온게 아니고 다 집에서 직접 키워갖고 이렇게 꽃을 맺어서 꽃을 피워서 꽃망울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그러니까 화원에서 키운 것보다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화원에서 사온 거 있잖아요. 그 칼라보다 더 노란색이 더 짙어요. 완전 노란색이죠. 화원에서 사온 거는 노란빛이 나는데 이렇게 완전 노란 같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거 보시면 정말 완전히 노란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너무 예뻐요. 정말 이거는 그 당시는 노란색 구하기 힘들 때인데 구해서 너무 하나 이렇게 나눔 받아갖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. 정성스레 무름병이 안 오게 잘 키웠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줘서 꽃까지 피워서 얼마나 좋아요. 정말 해옥채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근데 금년에는 노란색이 너무 흔해갖고 이렇게 귀하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거 6월달에 구할 때까지는 정말 귀한 거였어요. 노란 거 구하기 싶어서 엄청 했는데 해옥채널님 정말 제가 한마디만 부탁했더니 나눔을 딱 해 주더라고. 와 역시 제가 해옥채널님 유튜브 채널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봤는데 이렇게 나눔까지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크게 잘 키웠습니다. 해옥채널님 혹시 보시게 되면 잘 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너무 건강하게 잘 키웠죠? 색깔도 이렇게 예쁘답니다. 와 색깔이 정말 예뻐요. 보셨죠? 제가 또 이거를 더 크게 명연에는 더 싱싱하게 더 풍성하게 키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저도 금년에 좀 나눔을 몇 분한테 해 줬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잘 키워 봤으면 좋겠어요. 정말 저도 이거 딱 한마디 얻었었거든요. 한마디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여러분 정말 한마디도 소중하게 정성들여 이렇게 키우면 누구나 다 잘 키우고 있을 겁니다.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? 해옥채널님 사장님 한번 보시고 뿌듯해 하세요. 정말 잘 나눔을 잘 해줬구나 잘 해줬구나 라고 뿌듯하게 생각할 겁니다. 이렇게 색깔이 요렇게 예뻐요. 진한 노란색 화원에서 사온 거랑 또 완전히 틀린 색깔이랍니다. 너무 예뻐요. 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노랑가재발 산장 기록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